액션 엔진 액션 그건 그런 것 같네요 왜 나 엄마에 왔죠? 죄송합니다 선생님 대상을 외워 와야 하지 않겠습니까? 그건 그것은 도대체 죄송합니다 그 다음 대상 짜증나 싶어! 세상 세상은 묘해요 어떻게 참지? 요다요 요다요? 요다요 안 속하는데? 요다요 못하겠다 곤인이면 여자친구 없겠네요? 빡세서 대답은 누가 하나? 대답하자 그냥 그냥 나 고백했어 그냥 하자 대답은 누가 하나? 파이팅 컴온! 짠! 저 제발해 저년 언니 나 죽일 것 같아 그 눈빛 나 왔다! 좋아요 좋아요 나 왜 이불로 어떡해? 난 돌이다 나는 친구 서대형 얘기해. 마음이 변했습니다. 서대형. 서대형. 나 이제 안 웃어. 나 이제 둘이야, 둘. 표정 변하지 않아. 저희 되게 진지하게 했습니다. 뭘 진지하게 웃겨서가 엣지됐잖아요, 웃겨서. 저 피해 다니는 수고가 많으실 텐데 얼굴은 좋아 보이는데. 웃지마. 언니라서 더 웃겨. 내 룸메이트. 되게 오랜만인지 말입니다. 아니 왜? 저 잘했죠? 잘했죠? 감독님이 잘했다고 이렇게 하시잖아. 잘했다고. 왜 잘했지? 진짜 왜 상대가 최영일까요? 왜 다야다니까요. 오랜만이지 말입니다. 너무 웃긴 말입니다. 되게 오랜만이지 말입니다. 이렇게 했지. 아닙니다. 아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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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누구 인공 눈물 없어요? 아니요, 제가 할게요. 아, 됐어. 아, 됐어. 자기 정리가 어떻게 하냐. 왜 몰라요. 제가 키스까지 했어요. 아니. 아니. 근데 너 우는 장면이 아니야. 오글거렸던 순간. 뽑아보자면. 키스. 어떻게 해. 부분이 어땠어? 너 솔직히 말 봐. 심쿵했지? 진짜 오글거렸어. 우리 컷은 다 오글거렸어. 근데 제가 힐을 신었는데 어떻게 해요. 이렇게, 이렇게 키스하는 거 아니에요? 네? 저는 진짜 키스하고 싶어요? 진짜 할 건데. 미쳤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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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도 이렇게 뭘 창피하고 있어 방법이 없진 않죠 뭐 하는 거야? 네가 천천히 가? 어 천천히 천천히 가 제가 군인이 된 이유죠 맛있습니까? 좀 응 방법이 없진 않죠 그 빼빼로 피스탄 하는데 정연 언니가 다가가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하는데 여기 속성이 장난이 아니었다니까요 서 와 야 완전 대박이었어 미치야 대박이었어 정연 사랑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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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랑해